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고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수학 영역, 수학을 지배하는 자, 수배자 박헌정입니다. 자, 이 캐스트 영상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효과적인 그리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노하우를 전해주는 캐스트 영상입니다. 짧게 찍을 거니까요. 들어보시고 실천하신다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름방학은요. 눈이 들었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름방학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짧습니다. 그치? 짧다. 자, 짧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치?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버리시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약간의 욕심을 버려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너무 짧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간을 연장을 시켜야 돼. 여름방학의 시간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여름방학은요. 여름방학 땡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기말고사 후부터. 자, 바로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아마 여름방학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기말고사를 늦게 보시는 약간 특수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미시빌에 끝난 학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학교들이 10일 전으로 해가지고 기말고사가 끝날 거거든. 그렇다면요. 그때부터 이제 여름방학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름방학 땡 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바로 그냥 다 끝나버리게 돼요. 바로 2학기가 시작되시게 됩니다. 자, 일단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요. 두 번째, 여름방학 전에, 즉 기말고사 후부터 가장 먼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계획을 짜십시오. 플랜. 자,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속해서 계획을 짜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가세요. 솔직히 선생님, 저는 계획 세워봤자 안 돼요. 못하겠어요. 또 해봤는데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획을 짜보십시오. 세세하게는 아마 짜기 힘들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좀 크게 크게 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 딱 네 번만 세우면 돼요. 여름방학 늘렸기 때문에 한 달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네 번만, 네 개만 주 단위로 크게 좀 짜 두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짜는 데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책상 앞에라든지 이런 데다 붙여두십시오. 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R은 VD. 그치? R은 VD. 겁나 유명해. 자, R은 VD 리얼리제이션 현실화가 됩니다. 비비드, 생생하게, 드림, 꿈꾸면. 자, 목표를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화가 된다라는 게 약간 시각적인 부분도 많이 자고가 되거든. 내가 세운 목표가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과 책상 앞에 딱 붙어있어가지고 내가 공부할 때마다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꾸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요. 그 계획을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오케이? 자,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소리예요.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는데 첫 번째, 우리 이제 이과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음, 여름방학이 짧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늘리든지 간에 짧습니다. 너희들이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미적분2예요. 그렇지. 미적분2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수능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과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미적분2 하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공부를 좀 이제 많이 노신 분들, 그렇지. 노신 분들은요. 어떻게든지 미적분2의 정확한 개념들을 전부 다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욕심 부르지 말고 미적분2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내신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학평, 수능, 기출 문제들 같이 보시면서 여기서부터는 심도 깊게 작업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근데 이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지. 이과생들은 보통 미적분에다가 확통이 나가게 되잖아요. 확통이 나가게 되죠. 그렇지. 1학기 때 확률 부분까지가 대부분 끝났을 거고요. 아마 통계 부분이 나가시게 될 건데 통계, 그나마 다행히 통계는 썩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통계는요. 아마 특강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사회특강 이런 정도로 많이 할 거거든. 통계는 반드시 공부를 한 번 해 두셔야 돼. 너희들이 1학기 때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확통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한다든지 확통에 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거든. 그렇지.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개념을 끝내놓고 나서 학기 중에서는요. 방학 딱 끝나자마자 그 개념 공부한 게 남아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여러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통은요. 공부를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방학 끝나자마자 가기 위해서 이 통계에 대해서는 방학 때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3, 4회 정도면은요. 통계에는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 일단 중요한 건 미적분 2입니다. 오케이. 미적분 2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선생님 저는 미적분 1 부분을 놨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놨시는 분. 자, 방학 때 어쩔 수 없어. 자, 웬만하면 미적분 2만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미적분 2에서 뭘 배우니? 삼각함수, 지수함수 냅둬버리시고요. 뒷부분에 미분적분을 배우게 되잖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을 배우시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미분적분을 배울 때는요. 1학기 때 너희들이 미적분 1을 배웠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 개념은 완벽히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여거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들의 미적분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지 않습니다. 미적분 1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배우지 않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1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이 안 된 학생들은요. 미투에서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미분은 그나마 좀 쉽거든. 그런데 적분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적분 계산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미적분 2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아요. 알고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적분 1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은요. 미적분 2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적분 1을 반드시. 이 개념적인 부분. 아, 극한 이건 놔두시고 그냥 미분, 적분에다가 일단 치중하시면 돼요. 아, 미분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었지. 적분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 심도 깊은 문제까지 풀 시간이 없단 말이야. 짧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공부를 다시 하셔야지만이, 미적분 2의 미분, 적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난해해질 거예요. 자, 알겠어?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좀, 다시 말합니다. 수학이 약한 학생은요. 미적분 1 공부하셔야 돼요. 미분, 적분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 정도, 개념 정도로 하시면 돼요. 심화된 부분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공부하시면서 미적분 2를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자, 통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같이 시험 보는 학교. 근데 이과 중에서 통계, 확률을 안 본 학교도 있어요. 그치? 그럼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하여튼간 통계 부분 같이 시험이 병행되고 있는 학교라면요. 통계 개념적인 부분 하셔야 돼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끝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수학 잘해요. 저는 수학 잘하는데 더 뭐 할 거 없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개 하십시오. 대신 미적분 2나 통계는요. 좀 이제 학평이라든지 수능 기출 문제까지 볼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아벡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아벡터는요. 겨울방학 때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겨울방학 때 길잖아. 충분히 겨울방학 때 기아벡터 개념부터 심화까지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 문과생들, 문과생들은요. 그냥 다음 학기에 할 내용들 천천히 약간 심도 깊게 그냥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뭐 문과를 선생님 무시사가 아니고요. 정말 문과 수학은요. 좀 이제 많이 어렵진 않잖아. 어렵지도 않고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문과에서 1학기 때 미적분이 끝나시고 확률 통계를 들어가신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확률 통계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개념적으로는요. 개념은 많진 않은데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다뤄봐야 돼. 그래서 문과들은요. 확통하실 때의 개념보다는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죠. 개념 확실히 마스터 하시고요. 많은 문제들을 좀 계속해서 연구 푸시는 훈련을 해주시고요. 아, 선생님. 더 할 거 뭐가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은요. 자, 이런 부분들 미적분, 원에 대해서. 자, 부담 가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확률 통계, 2학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자, 미적분, 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념적인 부분을 쭉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과들은 2학년 겨울방학이 되시게 되면 뭘 하시냐면, 수학2를 할 거예요. 왜? 3월 학평이 수2 전범이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학2를 정말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수학2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6월 학평, 9월 학평 이렇게 될 때 미적분 부분이 조금 조금씩 추가가 되거든. 근데 그때 돼버리면 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미적분을 다 잊어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배웠으니까 우리가 미적분, 원을 간단하게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됐지?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선생님이 뭘 얘기를 했죠? 방학 기간을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방학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많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다. 두 번째, 그리고 계획을 짜라.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주단위로라도 크게, 크게 계획을 짜두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과생들은요. 일단 무조건 미적분, 투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미적분, 투를 완벽히 해야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통계 같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과가 통계와 같이 나가죠. 통계는 금방 끝날 거예요. 통계까지 같이 곁들이시면 되겠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야. 그런데 미적분, 원. 즉, 1학기 때 너무 놀았어. 너무 놀았는데 걱정스러워. 당연히 걱정스럽겠지. 너무 놀았으니까. 미적분, 원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개념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해 주셔야지만이 미적분, 투가 그나마 나중에 미분법, 적분법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시겠다라는 얘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미적분, 투 부터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자, 심도 깊게 들어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선생님이 기백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백은 겨울방학 때 하시면 되고요. 자, 미적분, 투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들어가는 작업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다.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과들은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미적분, 원. 미적분, 원.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요. 나중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을 하시면은요. 분명히 알차고 뭐 이제 결실이 있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이제 여름방학 나기 이제 캐스트 영상은 끝낼 거고요. 선생님이 항상 멀리서 여러분의 자, 항상 훌륭한 하여튼간 여러분 말을 잘 못해. 수학 선생님들이 원래 말을 잘 못해. 하여튼 여러분들의 멋진 앞날 오케이? 창창한 앞날이 되기를 선생님이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